강원도 평창 밑 한면에 위치한 청옥산 육백마지기는 볍씨 육백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란 하늘은 가까워지고 구름은 손에 잡힐 듯이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발전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같이 수려한 산새와 그 위에 걸려있는 구름들이 장관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걷다가 덥다고 느껴질 때쯤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 더위를 식혀줍니다.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바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속도는 전혀 맞춰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풍경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600나지기에 올라 모든 답답함과 우울함을 던져두고 자연이 선물하는 풍경, 향기, 기운만을 한가득 담아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